잠시만요 우리 시장님 좀 잠깐만 아버지 좀 모셔서 시장님 이쪽에 오세요 이쪽에 이제 많은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올해 축제를 여는 마음과 가마솥밥 자랑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축제를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김경희 이천시장님 박수로 좀 맞이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천산 축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런 가마솥밥 못 보셨죠 여기서 사회장님 좀 나가세요 이제 비빔밥을 드실 거예요 저도 또 먹고 한 밤에 잠이 안 와요 이 생각이 또 나서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쌀밥도 드시고 또 많은 것 보고 즐기고 또 쌈 농축쌀물 사가시고 이렇게 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천산 문화 축제는 대한민국 주강축제 중에 최고의 축제로 이미 선정이 된 바도 있고요 네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쌀축제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데 올해 제 기억을 갖춰서 오늘 정말 성대하게 온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오늘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명예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우리 국민들 환영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밥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열려라 와 박수 좀 한 번 더 크게 보내주세요 자 옆에 조금만 비켜주셔야 됩니다 요 가마솥의 트리 이쪽에 오늘 우리 언론사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지금 촬영 중이신데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올해 첫 번째 가마솥 밥을 푸겠습니다 자 살살 휘저어주세요 먼저 자 잠깐만요 삽든 상태로 요쪽 한번 맞으세요 우리 시장님하고 의원님 요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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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으로 맞으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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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뜬 상태로 자 이제 반대쪽 반대쪽 보겠습니다 삽든 상태로 자 올해 제22회 2천명 강아솥 밥이 처음으로 첫 쌈을 떴습니다 자 이제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이제 바로 옮겨주세요 가까이 돼야 돼요 가까이 여기 여기서 forder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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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게 Engst första 가 마 고마 ligen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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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개별적으로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 좀 바깥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나오세요 개별적 촬영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자 됐습니다